국가단 탑텐 콘서트 연기 사뽀론 눈축제 K-POP 페스티벌 전격 출연 국민가수 국가단 23일 사뽀론 눈축제 K-POP 페스티벌 출격 해외팬과 첫 만남 1대1 미덴 그립부터 미니 팬미팅까지 다양한 이벤트 국가단 박창근 김동연 이슬로문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손진욱 조현호 김희석 김영웅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70회 사뽀론 눈축제 14회 K-POP 페스티벌 2022 언택 생중계 라이브 사뽀론 눈축제 K-POP 페스티벌에 출연합니다 올해로 14회를 맞는 사뽀론 눈축제 K-POP 페스티벌은 3대 눈축제로 유명한 사뽀론 눈축제의 공식 행사이자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가 출연해온 일본의 전통있는 음악제인데요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으로 구성된 국가단은 현재 가장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그룹으로 해외 팬들과 첫 만남을 갖는 만큼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K-POP의 위대함을 전하며 팬들의 사랑에 보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가단 스페셜로 꾸며지는 이번 공연에서는 국가단의 고품격 라이브 무대 뿐만 아니라 1대2 미덴 그립 미니 팬미팅 등 다치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라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한편 국가단이 출연하는 사뽀론 눈축제 K-POP 페스티벌은 23일 오후 7시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시청 티켓 구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NPO 이란 문화교류회 공식 사이트와 온라인 송출 플랫폼 FC 라이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내일은 국민가수 탑10 콘서트 코로나19 확산세의 서울 공연 연기 국가단 내일은 국민가수 탑10의 콘서트가 연기됩니다 소속사 NCH 엔터테인먼트는 21일 예면처 공지를 통해 2022년 내일은 국민가수 탑10 전국투어 콘서트 탄생 국가단 서울 공연 연기를 알렸죠 소속사 측은 급격한 코로나19 확산세와 공연 관람 인원을 제한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공연을 연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가단 멤버들과 스태프 모두 관객분들을 만나는 날만 고대하며 공연을 준비했지만 공연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연기를 하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 남은 일정에 더욱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공연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당초 26일 오후 2시와 7시, 27일 오후 1시와 6시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공연은 오는 4월 2일 2시와 7시, 3일 오후 1시와 6시로 변경됐습니다 2022년 내일은 국민가수 탑10 전국투어 콘서트 탄생 국가단은 TV조선 내일은 국민가수 종영 이후 국가단 멤버 박찬근, 김동연, 이슬로문, 박장현, 이병찬, 고은성, 손진욱, 조현호, 김희석, 김영움이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연입니다 앞서 국가단은 총 3회 차로 예정된 서울공연에 약 만석이 넘는 좌석을 매진시키며 막강한 티켓 파워를 보여준 바 있죠 이후 추가 공연까지 전석 매진시킨 국가단은 이번 전국투어를 통해 더 짙어진 감성과 강력한 퍼포먼스 그리고 달콤한 세레나대로 무장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